안녕하세요. 최대춧입니다. 오늘은 업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간테끼 청소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불을 조절해가지고 원하는 불을 만드시는 그런 방법을 제가 일하고 있는 업장에서 거기 계시는 실장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일단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이제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태우는 작업인데 보통 이렇게 태우는 거 말고도 다른 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품에 넣어서 이제 안에서 찌꺼기를 뺀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여기 말고 이제 다른 중화기가 있는 곳에는 또 중화기에 넣고 태우는 곳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일일이 이제 뚫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태우는 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해왔던 업장에서도 제일 많이 썼었고요. 태우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또 빠르고 작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깔끔하게 끝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어차피 뚫는 작업은 또 조금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안에 있는 부산물들을 이제 잘 걷어낼 수가 있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가 작업이 안 된 거를 이렇게 작업이 이제 된 곳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안쪽에 있는 이 구멍 안쪽에 있는 거를 태우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 안쪽에는 뭐 음식물 찌꺼기나 뭐 이런 것들 그걸 태우는 거죠.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위의 사람에게 해달라고 하거나 가르쳐달라고 해서 같이 하시길 권해드릴게요. 초보자분들 위험하니까 위에 부장님이 있는 실제에만 대달라고 하세요. 네 지금 제가 한 말이 그건데요.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확실히 달라진 게 보이죠? 네. 하다가 베어가지고 화상 입는 사람을 저 꽤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를 화구에 한번 태우고 난 다음에는 저기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걷어내어주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가스불을 처음 키면은 이제 물기 때문에 잘 안 나오거든요. 이제 화구를 가열해가지고 물이 다 마르면은 이렇게 불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공기 구멍이 적당한 정도의 양이 있어요. 뭐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적당한 양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실장님이 이제 불을 더 예쁘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죠. 공기 구멍을 조절을 하고 있죠. 구멍이 크게 열리면은 뭐예요? 구멍이 크게 열려야 바람이 많이 들어가지고 불이 못날리지죠. 불이 이제 공기 구멍을 닫아버리면은 불이 되게 탁한 불이 나와요. 저 상태에서 냄비를 이렇게 올리고 하면은 그 그 흐름이 많이 지고 냄비에 그 흐름이 엄청 지고 그 탄연기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공기를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예쁘게 뽑아서 이제 그런 그 흐름이나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거죠. 주방 보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약간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부장님 혹은 실장님 아니면은 고참 직원분들과 대동해서 하시길 바랄게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다치는 거를 책임져주는 사람은 그 주방에 몇 없어요. 어쨌든 주방 보조를 하고 설거절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힘이 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요리 영상에서는 컨셉도 있지만 혼잣말을 저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아마 저런 식으로 저거는 저 영상만큼은 저런 식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즐거울 때 즐겁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저는 그냥 그대로 담고 싶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는 말은 다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뭐 친구한테 한다 뭐 뭐 이런 식으로 들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뭐 굳이 막 제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귀엽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불쾌하시다면 그 영상을 내리고 좀 다른 좋은 분들 영상 한번 찾아서 봐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최대칭이었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를 또 준비 중이니까요. 새로운 컨텐츠 나오면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